첫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먼저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내외적 불확실성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지난 10월 세계 국채지수 편입 결정 등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더딘 민생 회복 속도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 온기가 전달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금과 노동, 교육의료 등 4대 개혁도 언급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30조 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노동약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개혁과 함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48.3%로 억제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재원은 약자복지와 미래 대비 투자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 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대독한 시장 연설에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야 한다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